라쿤이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. 집주인은 갑자기 찾아온 라쿤이 신기해 창문을 열고 관찰을 했다네요. 간 줄 알았던 라쿤이 다시 찾아와 서성이고 있었으며 창문을 연이 한 마리 더 와있었다는데 아마도 짝을 데려온 것 같네요. 이 집에는 집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라쿤들을 보니 신경이 쓰인 집주인은 음식을 건네줬고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귀엽지만 짠하네요. 집주인은 라쿤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아낌없이 음식을 건네줬다고 합니다.